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3.7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높은데요. 낮 최고기온도 24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오전에 비가 내리고 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아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내륙은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남부는 낮 동안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13도, 울산과 양산은 9도, 내륙 지역들은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져 쌀쌀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어제와 비슷할 텐데요. 부산이 24도, 울산과 거제가 23도, 남해는 2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에 반짝 추위가 찾아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ay 추위가